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2인튼 키젤 리덕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48,000km 오토미션이고 판매금액은 1,400만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죠? 차가 너무 깨끗할 것 같은데 우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4년 4월 7일 출고 2015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48,573km 단순 수리없음 사고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네요. 엔진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8,579km, 오토미션, 조수석, 운전석, 전동접위, 사이드미러, 좌석, 핸들, 네비게이션은 지니 네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지니 네비게이션, 열선 시트는 운전석, 보수석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파워 윈도우, 라이트, 뒤쪽. 차가 너무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차 상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3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디젤 디럭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8,573km, 판매금액은 1,40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